반갑습니다 박수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6월 평가원 지구과학원 총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좀 볼 건데 문항변 출제수는 항상 비슷비슷해요 이렇게 6, 7, 7, 7, 7, 6, 7 이런 식으로 세 단원이니까 대단원이 그래서 고체 파트에서는 6개, 유체 파트에서 7개, 우주 파트에서 7개가 출제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선생님이 이제 그날 밤이거든요 지금 해설광에 다 찍고 새벽 1시쯤 됐네요 그날 밤에 선생님이 바로 이거 등급컷 지금 보고 있는데 45, 40, 33, 24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서 내 개인한테 물어본 친구들한테는 난 47, 8 정도 나올 것 같아 라고 얘기했는데 사이트에는 지금 45점으로 등급컷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죠 그렇죠 어차피 예상 등급컷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등급에 너무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 목을 맬 필요는 별로 없거든 왜냐하면 이게 수능이 아니잖니 그렇죠 그래서 평가원 시험 문제는 이 등급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앞으로 얼마나 등급을 올릴 것인가가 더 중요한 거야 물론 1등급 받은 친구들은 뭐 축하드리는데 1등급은 이제 만점 혹은 만점을 넘어선 실력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생각을 하시면서 얘기를 들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오답률 베스트 5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총평 보면서 항상 선생님이 똑같은 패턴으로 얘기하는데 정답률 오답률 1위가 11번 문제였거든요 11번 문제가 이게 오답률 68%니까 정답률 32%라는 얘기야 상당히 낮게 나오고 상당히 이게 남방구의 계절을 판단하는 문제였는데 이 남방구 설정은 전통적으로 학생들이 나오면 많이 틀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계절 판단하는 거 그 문제 많이 틀렸고 그리고 두 번째 오답률 순위 2위가 20번 문제거든요 이거는 이제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시선속도 계산하는 문제였는데 거기에 정답률이 이제 36%가 나온 거야 오답률 64%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오답률 베스트 5가 배치가 됐습니다 선생님이 해설강의 한 거 1번 2번 정도는 여기다가 삽입해서 보여드릴 거예요 어떻게 푸는지 보셔야 되는데 일단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거든요 여러분들 이 형태의 문제에서 계절을 어떻게 찾는지 해설강의 보시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선생님 설명을 계속 듣도록 하세요 자 여러분 11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정답률 32%로 오답률 1위예요 상당히 많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일단 2월과 8월에 조건을 끌어내는 건데 이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항상 하는 얘기인데 이 남방구 조건 나오면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유체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남방구가 나왔어 남방구는 두 가지의 여러분들 포인트를 잡고서는 직접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무조건 계절이야 이 단원에서는 계절 물어보잖아요 남방구 계절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향력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반대잖아 북방구랑 그렇죠 이 두 가지의 여러분들 설정만 잘 보시면 되는데 일단 계절이 반대로 나오죠 북방구랑 그러니까 남방구는 8월과 2월에 있으니까 8월이 뭐예요? 8월이 겨울이 돼야 돼요 8월이 겨울이야 그치 남방구니까 2월이 뭐야? 2월이 여름이 되는 거죠 북방구 계절과 반대라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 반드시 잘 기억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대놓고 남방구 직접적으로 많이 나오거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라는 거야 남방구 조건에서 그치 우리가 이걸 갖다 끌어내지 못하면 여러분들 더 이상 문제를 풀 수가 없겠지 그러면 이제 북방구와 남방구 어떻게 나누느냐 근데 이제 아마 약간 그 문제를 딱 보자마자 약간 착시 현상이 나타났을 수 있어요 줄이 막 가 있으니까 그럼 온도 분포에요 어차피 여러분들 여기 나온 게 등온선 밖에 없잖아 등수온선 그치? 그리고 A와 B는 주요 표층 예류가 흐르는 해역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두 개를 같은 위도를 비교해 보시라고요 선생님은 이 문제를 봤을 때 두 가지를 봤거든 첫 번째는 적도 부근의 수온 분포를 보는 거야 적도 부근에 이렇게 여기 적도 부분의 수온 분포를 봤어 이게 여러분들 북방구의 계절과 남방구의 계절을 갖다가 동시에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수온 분포를 보면 여러분들 자 여기 이제 수온이 나와 있는 거 숫자를 보자 24도씨 봐봐 24도씨가 이제 북방구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요 그치요 그럼 그럼 밑에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볼까 18도씨 보세요 18도씨 라인이 여기 이렇게 돼 있지요 여기쯤이야 30도 부근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18도씨 라인 볼게 여기 밑에 있네 어? 이쪽 부근에 있네 18도씨가 그러면 얘가 더 밑에 있다는 건 수온이 낮은 게 더 남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지 그럼 북방구 남방구 여러분들 설정을 할 때 남방구의 계절이 있으니까 남방구의 여름철이면 평균적으로 수온 분포가 수온이 높게 나타나야 돼 그치 전반적으로 높아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2월과 8월을 구분을 해 보자는 거지 자 2월달이 여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남방구는 그럼 이게 2월이 되겠지 여기 8월이 되겠지 자 근데 나는 이제 남방구 설정이 너무 헷갈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접근하셔도 돼요 북쪽으로 북방구 쪽으로 따뜻한 수온 분포가 치우친 게 무조건 북방구 여름인 거야 반대로 생각하면 그렇잖아 똑같은 말이거든 그럼 여러분들 여기 봐봐 30도씨 라인 위로 올라가 있고 24도씨도 더 위로 올라가 있잖아 북쪽으로 이게 북방구 여름인 거야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죠 더 내려가 있잖아 이게 그럼 북방구 겨울인 거야 남방구 여름이고 됐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여름이고요 이게 겨울이라는 거야 여러분도 이거 난 이렇게 생각해 이 문제가 안 그래도 오답률 1이긴 하지만 이 문제는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어 사실은 계절을 물어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얘기가 완전 달라집니다 이게 그래서 이 문제는 상대적으로 학생들이 이제 남방구 설정을 잘 못 판단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이제 유체 파트 공부하면서 이런 내용 공부할 때 열적도에 대한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열적도는 지구 전체 지구에서 가장 뜨거운 라인을 열적도라고 불러 그래서 여기 보면 열적도가 약간 북방구 쪽은 북방구의 여름철이면 북방구 쪽으로 치우쳐져 있고요 남방구의 여름철이면 남방구 쪽으로 살짝 치우쳐집니다 이렇게 가장 뜨거운 지점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수온 분포만 딱 보시더라도 아이네드를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여름, 겨울 판단하는 거 조심하시라고 이게 별거 아니거든 여름, 겨울만 딱 판단하면 끝나는 거거든 그럼 기억 봐봐 8월에 해당하는 것은 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8월에 해당하는 것은 나가 아니라 가네요 틀렸네 그치? 니은 봐봐 A에서 흐르는 해류는 고의도 방향으로 에너지를 이동시킨다 자 A에서 해류 뭐 흐르는지 보자 내가 항상 수업시간에 얘기하는 건데 해류 이름을 외우지 않는 건 죄를 짓는 거와 똑같다 아니 명칭인데 왜 안 해요 여러분들 A에서 해류 어떻게 흐려요? 남태평양이니까 이렇게 가죠 이게 뭐예요? 난류가 흘러요 이게 동, 오스트, 레일리아 레일리아 너무 길면 동, 호주 그쵸? 호주의 동쪽에서 그러잖아 지금 그럼 여기서 해류 흐른 다음에 누구로 이어지느냐 남극순환류 우리가 남순이라고 선생님이 있는 남극순환류로 이어지고 이 해류가 또 누구랑 이어지느냐 등수온선 분포만 보셔도 해류를 분포하실 수 있겠죠? 폐류해류랑 이어진다 그치 않아?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쓴 건 남극순환류란 말이에요 이게 남극순환류지 뭐 남극순환해류 남극순환류 상관없습니다 남극순환류가 흐른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쪽에 남족도해류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다 보이게 되잖아 그치? 됐죠? 이게 바로 남방구 아열대순환이죠 이건 반복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해류의 명칭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난류, 한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죠 저위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위도로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난류가 그리고 디귿 봐봐 비에서 흐르는 해류와 북태평양 해류의 방향은 반대이다 아니죠 여러분들 남극순환류는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서풍피류라고 불러요 서풍피류 서풍피류는 여러분들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흐르는 해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말고도 우리가 서풍피류가 또 누가 있냐면 북방구의 서풍피류들이 두 가지가 있어 북태평양의 태평양의 북쪽의 북태평양 해류 대서양의 북쪽의 북대서양 해류 알겠죠? 그러니까 다 같은 방향으로 가야 되겠죠 편서풍 영향을 받으니까 서해에서 동으로 이동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그스는 틀린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고른 오답이 4번입니다 기역, 니은을 되게 많이 골랐어요 8월과 2월을 구분을 못한 거지 이거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남방구의 계절 판단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 문제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내시는 거고 그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해설강의 선생님이 보여드릴 테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문제의 조건들을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조건 끌어내는 거 그리고 기본적인 식들이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여러분들 문제를 들으셔야 되겠습니다 해설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오답률 2위 문제입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닌데 어... 이거 여태까지 나왔던 그런 요소를 갖다 집어넣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볼 때 이거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한 번만 감각 잡으면 감 잡으면 그냥 풀려 이건 지금 여러분들 좀 감을 잡으세요 알겠죠 어차피 도플러 효과 나오는 무형의 문제들은요 저렇게 공통질량 중심 준 다음에 별을 갖다 빽글빽글 돌인단 말이야 응? 그러니까 행성도 같이 마주 보면서 돌아가는 건데 첫 번째 행성이 항상 마주 보면서 돈다 이 사실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시선 방향의 여러분들 방향성이 되게 중요해 내가 이걸 다시 구성해 볼 테니까 잘 봐봐 여기다가 그림을 다시 그릴게 이렇게 해가지고 중심별 위치 잡고 좀 더 크게 그릴까? 좀 더 크게 그릴게 이렇게 잡고 그리고 행성 위치 잡고 이렇게 그림 그리기 쉽게 하기 위해서 좀 크게 그렸습니다 공통질량 중심 잡고 시선 방향이 이렇게 있지 않니? 그죠? 시선 방향 시선 방향 이렇게 놔두면 얘를 갖다 보면 우리가 시선 방향에 대해서 얘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 있는지를 갖다 판단할 수가 있다고 봐봐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일단은 기본적으로 A 위치가 여기죠 여기 중심별이 있고 A가 여기 있는 거야 그치? 행성 A 여기 있어 그리고 B 위치가 45도 간격인데 내가 여기다 라인 하나 다 잡아볼게 이렇게 각도를 제가 다시 쉽게 잡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야 되겠구만 여기 B는 행성이 여기 있고 별이 여기 있는 거야 그치? 그리고 15도를 더 잡아야 되는데 15도를 잡으면 60도가 되는 거죠 자 여기 행성이 있고 여기 별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얘네가 어느 방향으로 도는지 지금 물어본 건데 잘 봐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에 위치할 때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마이너스 60m per sec거든 A에 위치할 때 중심별의 시선 속도 마이너스 60이래 이게 A 위치래 그럼 봐봐 멀어져야 돼 누가 멀어져야 돼? 중심별이 멀어져야 돼 아, 쏘리 가까워져야 돼 중심별이 청색 편이니까 중심별이 이쪽으로 와야 돼요 이게 60m per sec인 거야 마이너스 값을 갖는 건 청색 편이를 갖는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는 이쪽으로 돌아야지 그치? 그래서 ABC 위치가 여러분들 돌아가는 게 바로 결정이 돼 그치? 그래서 ABC 순서대로 돌아간다 기억이 맞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니은 봐봐 중심별의 스펙트럼에서 500nm 기준 파장을 갖는 흡수선의 최대 파장 변화량은 0.001nm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시선속도를 갖다 계산할 때 C 곱하기 람다 제로 분의 델타 람다로 계산하잖아 그죠? 이거죠? 근데 여러분들 계산하시다 보면 이게 문제에서 이게 이 식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 요소를 갖고 있어 문제가 왜? 빛의 속도 줬잖아 그럼 여러분들 빛의 속도 나온 식 중에 너희들 아는 거 뭐 있어? 이거밖에 없어 식이 이거밖에 없다고 설마 선생님 저는 2는 mc제곱 하는데요 이게 나오겠니? 이게 물리식 아니야? 그치? 아 물론 나오면 할 말이 없는데 어차피 이 식도 너무 쉬운 식이니까 근데 시선속도 관련된 식은 이거밖에 없다고 너희들 배운 게 그럼 이 식을 활용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문제에서 뭘 줬냐면 람다 제로를 줬어 이게 얼마래? 이게 500nm래 근데 C도 줬어 그죠? 그리고 V도 줬어 그럼 델타 람다 바로 구하시면 되죠 어렵지 않다 지금 보면은 최대 파장 변화량이 있으니까 최대 속도를 써야 돼 이게 60을 쓰면 돼요 부호는 신경 안 쓰고 크기만 구할게 변화량 구하겠으니까 여기다 숫자를 넣어보자 60mps는 그치? 이게 단위는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상관없는데 혹시 모르니까 선생님이 한번 써드릴게 10에 8승 mps로 줬단 말이야 광속을 조금 이상함을 느꼈어야 돼 왜냐하면 허블 법칙 같은 거 할 땐 여러분들 kmps로 줘요 근데 얘는 mps로 나오잖아 그죠? 왜? 중심별의 시선속도를 구하는 거니까 요거 곱하기 단위를 다 써볼게 선생님이 500nm 분의 델타 람다인데 어차피 여러분들 델타 람다가 단위가 나노미터로 나올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단위 신경 안 써주셔야 돼요 이게 두 개 나눠지거든 단위가 그리고 이거 단위도 나눠지잖아 양쪽에 그치? 그러니까 숫자만 계산하면 되는 거야 그럼 넘겨볼게 델타 람다는 넘기면 여러분들 되게 쉬워져요 이게 왜냐면 5, 6, 30인데 3만이 나오거든 이게? 3만 3만 나누기 3 곱하기 10의 8승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 10의 마이너스 4승이 나오게 돼요 단위는 나노미터 그대로 갑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나와야 되니까 거기 0.001이라고 했거든 틀렸네 그치? 0.001 틀렸네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귿보기도 간단하다고 저 중심별의 시선속도는 행성이 b를 지날 때가 c를 지날 때 루트 이베이다 이렇게 나왔거든 b를 지날 때 c를 지날 때 이거 얘기한 거야 그럼 봐봐 얘가 60m per second인데 그냥 여기 속도를 한번 설정해볼게 요 속도랑 요 속도 비교한 건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속도는 똑같아 근데 시선속도는 뭐야 내가 쳐다보는 방향의 속도가 중요한 거잖아 이게 45도죠 내가 쳐다보는 방향의 속도가 중요하잖아 이게 60도죠 그러면은 v, cos, 60도고요 얘는 v, cos, 45도야 그럼 끝났네 2분의 루트 이랑 2분의 1이잖아 그치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거는 내가 한 가지 더 할 일을 드릴게 이렇게 쓰는 방법이 그냥 기본적으로 쓰는 방법인데 여러분 이거 그래프 그리실 때 이게 사인 곡선을 그려낼 수가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는 방식을 생각해봐 헷갈리는 친구들은 여기를 기준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이쪽으로 돈다고 칠게 여기를 0으로 두는 거야 근데 어디를 0으로 두는지 잘 봐야 돼 시선 방향과 가장 가까운 위치의 별을 0으로 둬 그럼 얘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던 간에 자 이쪽으로 돌아가던 간에 이쪽으로 돌아가던 간에 무조건 멀어지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시선 속도에 여러분들 최대 값을 설정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 곡선을 한번 그려내는 거야 이게 한 바퀴 도는 걸 거 아니야 360도 사인, 코사인 다 알잖아 너희들 어 요게 세타 값인데 어느 게 세타 값이냐면 얘가 돌아가서 이 위치에 있어 행성 여기 있고 행성이 여쯤에 있어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야 접선 방향으로 그럼 이 각을 세타로 두고선 계산을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여러분들 요게 각도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90도 차이야 이게 90도 차이야 이게 다 그럼 각각의 위치를 찾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A 지점에 여러분들 별의 위치가 어디냐면 요긴 거야 마이너스 60이죠 그죠 여기서 45도 간 거랑 45도 간 거죠 이거는 이건 몇 도 간 거야 이거는 60도 간 거란 말이야 그럼 45도 간 거랑 60도 간 걸 갖다가 비교를 하시면 되는데 60도 가면 2분의 1이 될 거고 45도 가면 2분의 2가 되겠죠 그쵸 크기만 비교하는 거니까 이건 마이너스이긴 하지만 그럼 2분의 2와 뭐야 2분의 1을 비교하는 거야 대소비교가 된단 말이야 그쵸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 B가 될 거고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가 되는 거예요 그치 이게 B고 이게 C잖아 2분의 루트 2와 2분의 1이잖아 그래서 루트 2배다 맞는 말이죠 B를 지낼 때가 C를 지낼 때 루트 2배다 그래서 요거는 상당히 간단한 설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런 것들 여러분들 내용 보시고서 문제를 푸셔야 되겠고 아마 내 생각에는 이게 6평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난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활용돼서 나오게 된다면 조금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구조를 완벽하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문제 푸시면서 알겠죠 요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다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뭔지 아시겠죠 이게 문제를 풀어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심각하게 어렵지 않아 선생님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도플로효과 이용해가지고 각각의 위치별로 각도에 따라서 속도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다 알려드렸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문제를 진행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들은 해설 강의는 따로 보도록 하시고 이것도 설정 자체가 반감기 이용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반감기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 그렇게 틀릴만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좀만 더 하셔야 돼요 이건 틀린 학생들은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제 요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되게 재밌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해설 강의 꼭 확인해 보세요 섬로감에 관련된 얘기가 나왔거든요 섬로감이 만들어지는 그런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 심성암이라는 게 어느 정도 깊이에서 만들어지는가 사실 화산암과 심성암 나눌 때 화산암은 지표에서 만들어지고 심성암은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잖아 근데 요기에 이제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건데 안산암질 마그마가 섬로감까지 포함하고 있거든요 SI2업량 봤을 때 그걸 갖다가 물어보는 되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질문하는 그런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마찬가지로 암흑물질, 보통물질, 암흑에너지의 양을 과거하고 미래를 비교해서 내는 문제를 냈어요 이것도 과거에 많이 나왔던 패턴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는 좀 반복되는 경향성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판단을 제대로 해주셔야 되겠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5단율 베스트 5가 만들어졌고 1, 2위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다 정답률이 그렇게 심각하게 낮진 않았어 이번 시험에서는 이제 어떤 내용들을 주로 우리가 좀 봐야 되는가 생각을 좀 해볼 게 뭐냐면 첫 번째는 가장 기본적인 거에 되게 충실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작년 6평 문제보다는 나는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았거든요 우리가 6평 문제를 풀어볼 때 기존 평가원 문제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기본적인 지식에 좀 충실한 그런 문제들을 많이 냈다 그리고 말장난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고 낚시 같은 거, 예를 들어 남방구 설정 나오는 거 이런 것만 좀 안 걸려들었으면 그래도 무난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놓치고 있는지 봐야 되거든 그래서 내가 해설 강의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인데 문제를 딱 봤어 그럼 문제를 딱 처음에 접했을 때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문제를 풀기 시작했는지가 진짜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총평 들으시고 복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6평 우리가 이후에 학습법 같은 거 말씀드리겠지만 제일 처음 중요한 건 복귀하는 거다 이걸 어떻게 복귀하느냐 그걸 학습법 얘기하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지나간 거는 상관없어 이제 끝났잖아 시험은 그렇죠? 그리고 수능 시험이 아니야 일단 그 부분을 여러분들 신경을 쓰셔야 돼요 잘 본 친구들은 축하드립니다 근데 잘 못 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좀 위로를 좀 해드려야 되긴 해야겠는데 우리가 위로하는 건 위로하는 거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가 되게 중요해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죠? 그러면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들 많이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문항 복귀야 자 복귀라는 건 여러분들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바둑두는 거 같은 거 아니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이거야 이것만 신경 쓰면 돼 어떤 문제를 내가 접근을 했어 딱 봤어 문항을 보자마자 문항을 보고 문항을 보고 처음 드는 생각이 되게 중요해 처음 드는 생각 드는 뭐 생각들 혹은 내가 어떤 논리가 만들어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 이거를 여러분들 꼼꼼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문항을 딱 봤는데 얘가 예를 들어 심층순환 관련된 문항이야 그럼 머릿속에 데이터베이스가 딱 있어야 되거든 심층순환에 대한 내용들이 뭐뭐뭐가 있을지 뭐가 출제됐었지 내가 이걸 잘하지 이걸 못하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 그게 있어야지 여러분들 문제를 제대로 풀 수가 있어요 다음에 그래서 그거를 잘 정리해 두시되 어떻게 정리하시냐 내가 이거는 유평 전에도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완벽하게 맞는 게 있어 내가 완벽해 나는 이거는 언제 어느 때 이 문제가 나와도 난 무조건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맞았는데 아 이거는 맞긴 맞았는데 뭔가 좀 찜찜해 제대로 풀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가 있어 그리고 이제 틀린 문제가 있겠죠 오징어 게임이죠 근데 여기서 이 문제는 당연히 상관없어요 근데 얘와 얘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야 지금 그래서 이거에서 여러분들 내가 처음 들은 생각부터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어떤 생각을 했는지에 대해서 쭉 여러분들이 나중에 봐도 알아볼 수 있게 서술을 해둬야 돼 아 나는 기억보기를 풀 때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풀었는데 아 그걸 맞았다 혹은 틀렸다 근데 맞추긴 맞췄는데 다르게 생각했는데 또 맞췄어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 경우의 수들을 완벽하게 복귀를 해놔야 돼요 원래 이걸 모의고사를 갖다 여러분들 매번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굉장히 실력이 많이 늘어 왜냐하면 나의 단점이 보여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나의 장점과 단점이 보이거든 그럼 단점을 계속 보완해 나가야 되거든 그래서 선생님도 학생들이 이제 상담을 올 거 아니야 나한테 그러면은 이런 얘기를 항상 해요 너 이거 문제 풀 때 무슨 생각했니? 어떻게 풀었니? 그러니까 취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야지 진단을 해줄 거 아니야 그치? 요즘에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서 수업을 하면서 많이 느끼는 건데 정말로 백인 백색이야 학생들 별로 생각하는 게 다 다르고요 그리고 학생들마다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다 달라 그런데 당연히 지구과학은 범위가 정해져 있는 내용의 시험이고 교과서 내에서 나오는 내용이 교과과정 내에서 나오는 시험이기 때문에 틀이 정해져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한 15문항 정도는 기본적인 틀 안에서 다 그냥 무조건 해결이 되는 문항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거 정도는 만들고 들어가야 안정적으로 들어가지 우리가 그다음 나머지 플러스 알파의 한 5문항에서 얘네들이 좀 어려운 거냐 쉬운 거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이 만들어질 때 기출 문제를 처음 푸는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풀 때 아이들이 정말 분석적으로 잘 푸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문제만 다다다다 풀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기출 문제 풀 때도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하느냐 특히 난도가 있었던 기출 문제는 이게 요소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그 요소를 여러분들 얼마나 잘 파악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알겠지 그래서 6평 이후에 여러분들 내가 이제 두 번째 학습 방향을 갖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뭘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시면 첫 번째는 기출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기출은 너무 많으면 이게 개정 이후 기출을 보셔도 돼요 개정 이후의 기출들을 보시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들이 뭘까 다시 한번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여러분들 EBS 책이 또 나올 거야 올해 수능 특강이 꽤 잘 나왔어요 그죠? 수능완성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EBS 수특수환이 잘 안 풀리는 학생들은 다시 한번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하자 첫 페이지에서 보통 이제 나갔다 첫 페이지에서 틀렸다 이런 친구들은 수특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세요 아니면 개념 강좌를 다시 한번 듣는 것도 괜찮거든? 근데 개념 강좌를 듣기엔 볼륨이 적지는 않을 거야 지금 이 시점에 근데 만약에 4등급보다 내가 낮다 수준이 그 등급이 4등급보다 낮아 그럼 무조건 개념을 들으시는 게 맞아요 다시 들으시는 게 이게 남들 다 문풀한다고 우 따라가 가지고 문풀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력 안 늘어내더라 알겠지? 고 생각하시면서 보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내용을 볼 때 개념서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개념서를 활용해 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내용을 점검한다 개념서 점검하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용어 위주의 여러분들 학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떤 용어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가 여러분들 이게 힘이야 내가 그래서 맨날 얘기하는 게 기본기가 필살기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 용어를 내가 정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요 부분 생각하시면서 학습을 진행하도록 하세요 알겠죠? 요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이 부분이 잘 돼야 여름철에 여러분들 이제 가면은 우리가 이제 엔제도 시작하고 파이널도 시작하잖아 그래야 모의고사를 풀 수가 있는 거야 그때까지 미친 듯이 다 전화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런 방향성을 좀 생각을 해 보도록 하시고 세 번째가 중요한 게 여러분들 이제 6평 끝나면 내가 매우 걱정스러운 게 있어 6평 이후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갈리거든 6평을 좀 잘 못 봤어 그럼 자극을 받아서 미친 듯이 공부하는 친구들이 생기고요 6평을 좀 생각보다 되게 잘 봤어 그러면 좀 풀어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겸손한 자세로 공부해야 되는 거야 왜? 이건 이유는 되게 심플해 이걸로 대학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 알겠지? 잘 본 학생들 잘했어요 그걸 부정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잘했어 하지만 더 잘해야 될 거 아니야 수능 때 그치? 그러니까 더 잘하기 위한 여러분들 마음가짐을 다 잡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 시점에 풀려버리면 여러분들 여름 훅 날아가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름철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 알겠지? 그리고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내신 기간이 다가오죠 그죠? 내신 공부하면서 수능의 감각을 좀 잃어버리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마 내신 기간 끝나고 7월달 되면 방학 되기 전에 한 1, 2주 정도 있을 거야 그때 다시 감각을 확 끌어올리셔야 돼요 재학생들은 뭐 재수생들이야 뭐 계속 수능 공부만 할 테니까 상관없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남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과 비교하면 안 돼 비교하면 안 돼 어... 여러분들 무조건 마이웨이 가야 돼요 마이웨이 쌈마이웨이 알겠지? 마이웨이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가는 길이 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가셔야 돼요 왜냐면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한도 끝도 없어 쟤는 한 달 공부하고 지구학을 다 맞았대 그럴 수 있어 뭐 안 된대? 근데 그런 애가 그런 거야 그치? 그러면 뭐 이런 거랑 똑같은 거야 쟤는 태어나자마자 천재문을 익혔어 이런 뭐가 달라 그치? 그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웨이 가려면 누구한테 말할 필요도 없어 그냥 혼자 하세요 나의 상황을 나의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게 중요해 이번 6평이 여러분들 아주 정확한 척도가 됐을 거야 알겠지? 나의 상황을 진단하신 다음에 나에게 맞춤 공부를 진행하는 게 중요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기출 EBS 개념도 안 돼 있는데 엔제만 주구장창 풀어 좋지 않아 알겠죠? 선생님들이 요즘에 엔제를 되게 잘 만들어요 물론 나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모의고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거를 다른 친구들 한다고 다 우 따라서 하는 건 맞지 않다고 그래서 선생님도 이번에는 모의고사 레벨별로 막 배치를 해놨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끝났을 때 뭘 하고 어느 정도 끝났을 때 뭘 하고 이게 결정돼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하시면서 내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면서 공부를 진행하셔야 어떤 상황에 문제가 오도록 다 풀 수가 있다는 거야 알겠지? 남은 6월, 7월 동안에 여러분들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튼튼하게 하시고요 겨울에 개념 하셨으면 아마 잊어버린 상황이 많았을 거야 완벽하게 튼튼하게 하시고 그 개념을 기준으로 해서 더 난도가 높은 문제들 그리고 다량의 문제들을 갖다 푸는 거 그걸 갖다 연습하시는 게 순서적으로 맞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마이웨이 가셔야 돼요 비교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수능에서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 다음에 이제 9평이 관문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능이잖아 그지? 그러면 끝까지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기실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6평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애들이 나한테 자꾸 한강 가 있는 사진 보내고 이러는데 그러지 말고 얘들아 이게 무슨 물론 뭐 여러분들 지금 살아온 인생에 대해서 인생을 결정하는 시험이 될 수도 있어요 수능이 왜? 살아온 인생에 비해서 그런 거니까 근데 이게 모든 걸 결정하는 그런 시험은 아니라고 알겠지? 대신에 한 가지 확실하게 여러분들 가져가야 되는 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이 시험에서 받아가야 되는 건 알아가야 되는 건 진짜 열심히 하는 태도야 응? 열심히 해야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항상 항상 겸손하게 여러분들 열심히 끝까지 밀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도 더워지는데 건강관리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끝까지 한번 최선을 다해가지고 밀고 나가 봅시다 선생님도 끝까지 열심히 같이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끝 끝 감사합니다.